KB 미소금융재단이 서민금융지원사업 운영실적 종합평가 결과 5개 은행권 미소재단 중 최후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지난 24일 개최된 시상식에서 KB 미소금융재단은 2022년 종합평가 1위와 ESG 부문 최후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. 코로나19 여파로 서민경제가 여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금융소외계층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과 사업 컨설팅 등 상생을 위한 종합지원을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이낙원 재단 상임이사는 금융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재단 업무 추진이 원활히 수행돼 최후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.